와우 구독자가 벌써 천명을 넘었어?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가트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미드나잇 채널의 구독자가 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두개 숙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구독자 500명 감사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순식간에 구독자가 천명을 돌파하여 저도 매우 놀라웠고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시원하게 뺨 한 대를 맞으면 꿈이 깰까 싶어서 친구들한테 한 대만 때려달라 하려 했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 때릴 것 같아서 차마 부탁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 올라가는 구독자 숙자를 통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드나잇 채널을 좋아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구독자 천명 돌파가 싫어하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을 뿐더러 이 덕분에 이렇게 귀여운 펜하트까지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하트를 그려주신 구독자 유시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딸랑 감사 인사만 드리기에는 뭔가 섭섭하고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소하지만 제 마음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0명 돌파 이벤트와 500명 돌파 이벤트 때 각각 드렸던 스티커와 핀버튼 이 두 친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와 핀버튼 두 가지 굿즈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어디든 붙여도 잘 어울리게 생긴 미드나잇 스티커와 맨살만 빼고 어디든 다 꽂아서 달고 다닐 수 있는 핀버튼까지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소소하게 보답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드나잇 채널의 구독을 누릅니다 그 다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댓글에 이벤트 참여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일주일간 참여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 추첨을 통해 미드나잇 스티커 5장과 핀버튼 1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에는 총 30분을 뽑아 미드나잇 굿즈를 드릴 예정이니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 500명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브 방송 일정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총 2부로 진행할 예정인데 먼저 1부에서는 쫄깃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당첨자 추첨을 2부에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라이브 방송 역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드나잇 채널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미드나잇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 저 미드나잇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고 느낌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00명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치 가치게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